어디보자 폭풍특가 어차피 좀 안살건데 어차피 안사고 예고 얼짱 예고 얼짱? 야 지금 내가 들어가는 고등학교가 예고인데 지금 제가 들어가는 고등학교가 예상고등학교라고 예고 줄여서 예고에요 아니 이거 혹시 나를 저격하고 만든건가 핫 오 오 오 오 오 이쁘다 잠깐 있어봐 근데 이거 트윙클이랑 비슷한데? 트윙클이랑 너무 비슷한데? 근데 이걸 9900원 사서 사긴 아까울거 같애 왜냐면 이게 근데 대폭 플러스도 아니잖아 살이 낄거면 어? 한층 더 아 근데 트윙... 아 근데 운영자가 내 취향을 저격한건가? 나 금발놀이 좋아하는데? 수박 아 근데 이쁘긴 이쁘다 아 진짜 이쁘긴 이쁘다 아 사고싶긴 하네 야 치마 치마 그 밑을 밑 안보여줍니까 이거? 이거 밑에 안보여줘요? 뭐 아 나 진짜 이쁘다 MC라도 살까 그냥 아니 뭔가 캐시로 주고사긴 아깝고 애가 이뻐가지고 끼고 싶은데 사? 솔직히 캐시로 주고다긴 좀 아까워 캐시로 주고다긴 아깝고 귀여우니까 일단 어차피 다 90만루치 있으니까 25만루치 뭐 그냥 아 몰라 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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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69만루치 69 69 노렸어 잠깐만요 난 이걸 산 이유가 따로 있지 야 근데 파워패킵이 별로 안 이쁘다 뒤통수가 야 죽여봐 죽여줘봐 황해봐요 황해봐요 수빈 황하라고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운영자가 이런거까지 신경을 안쓴 듯합니다 네 살짝 실망했네 저 조졸 아닙니다 아니 뭐가 너무해요 아 근데 귀엽긴 귀엽다 라플 들고 있어봐 의상이 귀엽긴 귀엽네 지금 뭐 하신 거예요? 남자라면 하는 당연한 의식 모든 남자라면 거치는 당연한 의식 됐 아씨 그만해 존나 귀엽잖아 어 뭐야 너 왜 이라이필 들고 있어 누가 그런 라플 들으래 어? 누가 그런 라플 들으래 그런 거 들리지마 이거 들어 아 근데 존나 이쁘다 아니 운영자가 진짜 이제 어? 이제 로리콘을 육성하려고 하나 어? 로리콘 육성하나 봐요 이제 뭐야 상시 오픈이라매 상시 오픈이라매